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계를 대표하는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는 듯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뜻밖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담회가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기업과 국민들께 용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CJ그룹이 투자한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사관왕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한류 문화의 우수성을 또 한 번 세계에 보여준 퇴거입니다. LG전자의 롤러블 TV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디스플레이 부분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로봇 볼리 인공인간 프로젝트 네온을 소개하며 인공지능 상용화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도심항공용 모빌리티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SK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불화수소가스와 블랭크 마스크 불화폴리미드 생산공장을 완공하여 소재 자립화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경제계의 노력이 경제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경기 선행지수도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드디어 일평균 수출액도 증가로 반등했고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어나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의 기대를 높여주었습니다. 고용지표도 기대 이상으로 좋아졌고 역대 최대의 신설법인과 벤처 투자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도 뚜렷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아직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국내에서의 방역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여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중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국 내 자동차 부품 공장의 재가동을 앞당긴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금융지원과 신속한 통관, 특별연장근로인과 대체 생산품에 대한 빠른 인정 등으로 기업활동과 국민의 안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관광업과 같이 코로나19에 직접 타격을 받은 업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하여 협력업회와 상생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그룹이 조 단위의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여 협력업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우한검인들에게 생필품을 적극 후원해 주었고 중국 저식자사 등에도 후원금을 전달해 양국민의 우호감정을 높여주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앞장서 주시니 더욱 든든하다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항공, 해운, 운수, 관광 등 업종별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가 경제를 살리고 혁신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민간, 민자, 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는 데 매진할 것입니다. 과감한 세제감명과 규제특례, 입지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적극 돕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빠르게 되살리기 위해 어떤 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 경제와 정부가 지혜를 함께 모으는 보람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 발언 말씀드리기 전에 언론을 보니까 어제 남대문시장도 인파를 뚫고 다녀오셨고 또 오늘 이 회의 자리도 오셨고 맨 앞에서 띄우고 계시는 대통령께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기한 시간 내주신 대통령님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사태로 저희 경제계가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우리와 가장 인접한 국가이고 경제 공동체입니다. 중국에서 확산 중인 피해가 우리 경제에 상당 부분 전이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심리적 공포가 커지면서 수출과 내수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마련해 주신 기업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업종별 사항 파악이라든가 대책 마련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현지에서 아시다시피 조업이 일부 재개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대통령께서 경제활동을 독려해 주셔서 경제 심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두 가지 정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 내에서 정상조업이 서둘러 이루어질 수 있게 2월 한 달 동안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절 연휴가 종료가 되고 중국 정부의 기업활동 재개가 발표가 된 이번 주가 아마 현지활동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인력이나 방역품 수급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좀 집중시키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중기벤처부에서 이미 지원을 해서 산동성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금 더 지역을 더 넓히고 또 지원도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대응에 관련해서는 적극행정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번 사태에 한해서 정책감사를 좀 폐지하는 수준까지 파격적으로 좀 운영이 된다면 공무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비하는 정책개발이나 집행에 조금 더 활발히 움직이고 또 사태 조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되돌아보면 커다란 국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과도한 공포에 빠지거나 또 재난 대응 방식을 놓고 논란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맞아서 전문가 판단에 근거해서 신속하고 또 합리적 대응에 나선 일련의 과정은 국가적으로도 소중하고 진일보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국민 안전과 경제적 타격이라는 두 가지 난간을 슬그럽게 극복한 성공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저희 정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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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